커졌다, 차가졌다. 쭈쭈쭈! 우와! 미세먼지만 하나만 보이셨는데? 나 이제 뜬다. 줄 그리던 드림카가 있겠습니까?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보여드릴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기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타투 기계, 프링커 되겠습니다. 링커, 링커, 프링커. 이게 뭐냐면 휴대용 타투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대는 35만 원대, 잉크는 블랙 잉크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문신은 흑백으로 하잖아요. 칼라도 되는데 칼라 잉크까지 추가하면 5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싼 기계 같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프라이머라고 하는 액체가 들어가 있고 여기 설명서를 열어보면 블랙의 타투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여지는데 손이 조금 익숙해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실패를 반복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기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링커라고 앞뒤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대형 호치키스 한 두세 개 쌓아놓은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 딸랑 들어가 있지만 여기 충전 포트가 C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열었을 때 여기가 거치대예요. 거치대 통해서 잉크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마르지 말라고 자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충전이 이쪽을 통해서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해서 열어보면 여기에 프링커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흑백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칼라 카트리지를 넣는 건데 이 친구도 잉크만 사려면 흑백은 13만 원, 칼라는 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까지 같이 하실 거면 패키지로 35만 원이 아닌 50만 원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타투는 흑백이니까 흑백만 일단은 구입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한번 닫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여기 아래쪽에 위치가 돼 있어요. 여기 인포 버튼과 함께요. 그리고 위에 작동 버튼이라고 보이는 이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튼은 총 3개고요. 자 일단은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키면 여기에 약간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예쁘게 버튼이 들어오고 점이 하나 커졌다 꺼졌다 하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타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앱으로 연동을 해야 돼요. 제가 영어 방송 하잖아요. 이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그리고 앱이라고만 써야 되지 어플은 또 콩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PR30! 자 프링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 도안들이 한 8천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약간 창작에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직접 도안을 만드셔도 돼요. 뭐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기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인가? 약간의 그런 행성들, 플랜닛들이 있고 라떼 문신하면 장미 문신이지. 오구탕 가시면 우리 형님들 다 문신 이런 거 장미 문신 하고 계시고 바코드도 조금 느낌 있잖아요. 발목 뒤나 이런 데다가 바코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살, 뱀 또 있어줘야지. 문신하면 뭔가 나올 법한 용문신 그렇지, 용문신 또 빠지면 안 되지. 자, 제가 또 직접 한번 또 골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 몇 개의 선택을 조금 해봤는데 아이언맨 해줘야 되고 블랙팬서, 앤트맨, 닥터스트레인지 이런 도안들 너무 잘 선택했죠? 주로 마블 캐릭터 위주로 좀 선택을 했고 마블, 하트 이런 것들 너무 좋고요. 이거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아이언맨 한번 해보자면 여기 지금 켜주고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프린크와 연결을 한번 해줍니다.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인포 버튼을 두 번 누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인포 버튼을 두 번 눌러주면 이게 한 번 이렇게 프린트하면 잉크 값 비싼데 13만 원? 컬러는 20만 원이나 하는데 이거 좀 아꼈어야지? 물론 아껴 쓰셔도 되지만 한 번에 쓸 때 프린트를 1,000번 이상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마음껏 하셔도 충분히 1년은 거뜬히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변에 프린커를 찾아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뭐 배터리가 88% 남았다. 뭐 이런 것들도 앱 연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뭐 좀 멋있는 거 해야 되지만 일단은 좀 귀엽게 우리가 또 마블 아이언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빨리 해줘야 돼요. 이 프라이머를 일단은 뿌려주고 한 20초, 30초 정도 말려줘야 됩니다. 말려놓고 이 친구를 문질러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초 그냥 쓱 문지르면 바로 프린트가 돼버립니다. 조금 말랐다 싶으면 프린크로 전송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읽습니다. 얘한테로 이 데이터, 지금 아이언맨의 얼굴 데이터가 됐어요. 프레스라는 글자가 뜨고 이 버튼이 나오면 떼주고 얘를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프린크라는 글자가 뜨면서 화살표 방향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뒤집어서 이렇게 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쭉 밀어주면 돼요. 짜잔! 자,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길게. 이게 뭐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속도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 보면 가로, 세로 길이 또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표시보고 좀 큰 거 원한다 하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좀 큰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프레스해서 눌러주면 프린크라는 글자가 뜨면서 또 이렇게 밀라는 거죠. 그럼 나는 반대로 밀어야지. 쭉 자연스럽게 쭉 밀어주면 짜잔! 나쁘지 않죠? 누가 장난감 갔대, 누가 아기 노는 그런 거 갔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프라이머를 위에 뿌려주면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정했을 때 짧아도 하루는 가고요. 길게는 3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쭉 밀어줍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보셨죠? 제가 정확하게 20초 이상 프라이머를 말렸어야 되는데 안 말리면 이제 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 물티슈로 그냥 지우면 돼요. 프라이머로 고정하기 전에 그냥 눌러주면 잘 지워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프라이머로 완성을 해놨을 때 그냥 물을 뿌리면 안 지워져요. 근데 바디워시나 이런 걸로 문지르면 지워져요.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가면 페이스페인팅이나 이런 스티커 문신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어른이 해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고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프린트를 눌러주면 프린거 팁이라고 뜨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너무 재밌죠? 나만 재밌어요. 특히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신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스럽거든요.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유용한 기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쓰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건 문신을 그릴 수 있는 이 넓이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는 건 큰 문신은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프라이머를 뿌리고 좀 말리면 순간 접착제 만졌을 때 내 피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덧바르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잉크 자체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무해한 걸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써봐야 되죠. 자 한번 밀어볼까요? 장미. 와 여러분 무시무시합니까? 순식간에 빨리 되잖아.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신 문물이네요. 뱀은 조금 지금 보니까 약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에서 해야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감이 좀 있어야 되실 것 같아요. 나처럼 감이 좀 좋으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잘 될 수 있다는 거. 문질러 봅니다. 그냥 쭉 그냥 밀어주면 돼요. 아 이게 잘 안 돼. 쭉 한번 밀어볼게요. 쭈쭈쭈쭈. 우와 장미를 덮어버렸다 장미를. 자 이쪽 팔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 팔은 용해야지 용. 자 한번 쭉 밀어볼게요. 쭈욱. 뭐야 용 왜 이렇게 작아? 이 정도면 해마 아니야 해마? 여러분 이거 만들 수도 있어요. 크리에이터로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손짓이 좋으신 분들은 진짜 만드실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횟수 제한은 좀 있더라고요. 회원을 가입하시고 정기 구독을 하시면 제한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스무 번밖에 안 돼요. 그거는 미리 참고하시고 일단 흑백이기 때문에 뭐 칼라는 필요 없고 그렇죠? 자 됐어.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임포트합니다. 자 이 예술가적인 느낌으로 어떤 문신을 하느냐? 나처럼 감이 좀 좁으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냥 이 정도면 여러분 그냥 네임펜으로 쓰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거 만들 거면 만들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상훈 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혹시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규어 몸에 되는지. 이거 어차피 버릴 거여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괜히 어? 이상훈 이제 변했어. 야 이상훈 피규어에다가 이제 낙서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약간 팁이 가까이 뿌리면 이 액체가 안 말라요.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 뿌려야 돼요. 자 여기에 어떤 문신을 하느냐? 블랙팬서 쪽이었으니까 블랙팬더는 어때요? 자 이렇게 굴곡 있는 부분은 잘 안 된다라는 거. 하지만 입혀지긴 합니다. 무슨 형태인지 모르시겠죠? 귀엽게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팔이나 손등 이런 데처럼 평평한 부분은 되지만 굴곡이 있는 이런 친구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자 한 번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얼굴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느낌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번 해볼게요. 어? 얼굴에 이거 뿌려야 되는데? 이거 얼굴에 뿌려도 괜찮나? 어? 나 이거 약간 떨려. 이거 어떡해? 오! 아 근데 원하는 위치에는 안 되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아래쪽에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걸로는 내가 만족 못 하지. 이번에는 바코드 해볼게요. 바코드. 아아... 잘 거꾸로 했어. 아니 나 이거 로즈 너무 하고 싶거든요. 어디다 놓고 싶으세요? 아! 보통 여기 알죠? 날개 딱 하는 거. 옛날에 이거 니글니글 할 때도 여기다 문신 했었는데. 오! 됐어? 우와 전문가요? 근데 살 때 겹히면 그게 작아지. 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어때요? 사주시만 있어 보여? 혼자 하시는 것보다 연인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프린트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아 삐뚤어질 거야. 나 온몸에 다 문신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휴대용 타투 기계 프린컬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초고컬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헤나의 더 편한 버전 손으로 그리시는 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해서는 몇 개나 빠른 시간에 또 재미있게 타투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은 있었고요. 크기 자체에 약간의 제한은 있다. 그리고 혼자 하기에도 양 팔은 괜찮지만 룸이나 얼굴 부분은 또 조금은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격도 조금 세기 때문에 혼자 그냥 가지고 있으실 용도로 사는 것보다는 뭐 약간 타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두세 명씩 돈을 모아서 서로 해주고 이러면 뭔가 가성비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흑백 타투를 해봤지만 칼라 타투는 또 어떨까? 그 칼라 잉크를 사용하면 어떨까? 뭐 이런 궁금증까지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깨끗한 얼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타투하면 왠지 인상 쌓아야 될 것 같아. 예아 짜잔 뭐야 섹시백이네 나 섹시백이야? 엄청 잘 돼서 진짜 같아. 이거 문신한 거 어때? 보스텝? 진짜 같아. 진짜. 대박. 지워줘? 아니? 이거 안 지워주면 어떡해? 이거 바디워시하면 지워지는 거야. 진짜? 근데 그냥 맞아졌어요. 괜찮지? 이거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하루에선 사면 안 돼. 나 아까 얼굴도 했었어. 멋지네. 아니 그렇게 손님 없이 하지 말라고. 멋져. 멋져. 나 이거 문신할까? 엉덩이에 대한 날개 하나 붙일까? 여기 골. 어때? 날개 있어도 못 날아갈 것 같은데. 또 가서. 뺏어. und ál